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 수십억을 지원하는 등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및 정치개입,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1심과 같은 징역 7년이라는 점에서 징역형이 후퇴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자행된 여론 조작과 반대 세력에 대한 불법적 탄압에 무지막지한 행태가 난무했던 것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격정지형이 7년에서 5년으로 2년이 줄었다는 점도 씁쓸합니다. 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부족한 선고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